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960년대생들 초등학교 때는 대개 2부제 3부제 수업을 했고 1960년에 시작된 경제개발개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1973년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1973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한의 전력이라든지 경제력이 여러분들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가장 수혜를 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해외유학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그런 시대를 만났던 첫 세대가 1960년대생들인 겁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획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은 제가 이제 젊은 날 여러분들 글을 참 많이 쓴 작가이기도 한데 강연자이기도 하고 지금 이 방송이라는 것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름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글 대신에 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침에 실방송하는 것이 그냥 매일 글 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글을 쓰는 것 대신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눈도 좀 침심해지고 글을 뭐 그렇게 써야 되는 욕구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글 대신에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유튜브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글을 글로 쓰고 싶은 것을 말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만일 저한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서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건 책임감이다. 이 방송을 하는 활동뿐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 시점까지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단 한 가지 여러분들 덕목이 있다고 하면 그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겁니다.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아내들에게 책임을 지고 자식과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세대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서 자란 자기계 조국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제가 소수에게는 여러분들 전력을 가끔 하는 그런 모습에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덕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대부분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다 포기했음에 불구하고 제가 집착했던 것은 그것이 내 안겐 책임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은 내 아이들 세대의 책임감뿐만 아니고 이 땅에 나서 사는 모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 계속해서 거룬 겁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가 가장 남자답게 만드는 책임감이 뭐냐 그게 근육도 아니고 심자랑도 아니고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책임감이고 남자를 가장 남자답게 만드는 것도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책임감 실종현상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사회에 떠넘기는 인간들도 많고 자기 자리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여러분들 제 젊은 날의 모습에 대해서 오래전에 지금도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7년 때 imf가 발생했을 때 비난이 겁이 나서 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공 박사가 홀로 구조조정을 외칠 때 그 용기에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다들 말을 못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연장순상이기 때문에 20대나 30대나 변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옳은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외환위기의 수렁을 벗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상거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의료 분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60년생들이 대한민국의 대못질을 하는 세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글을 남긴 글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어른같지 않은 세대입니다. 욕심 많고 비겁한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기승세대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같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제 밥그름만 챙기고 욕심이 많고 비겁한 세대라는 이야기를 찝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기승세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승세대들은 후손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열렬하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누릴 혜택은 다 누린 겁니다. 앞선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다음 세대 당연히 본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다까지 다 챙겨 먹는 겁니다. 선거를 파괴하고 의료제도를 파괴하고 포필이름 나라를 거들내고 그게 1960년생이 지금 주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용서라고요?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불법으로 칼을 휘두른 사람이 칼 맞은 피해자에게 용서 운운합니까? 살다 살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보게 됐습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언어나 모든 행위가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한덕수 이름들 총리께서 대국민 성명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해 줄 수 없다. 돌아오면 우리가 생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양보는 나이를 완전히 헌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다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한 자고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부정 문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의대 인원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료주입니다. 다른 걸 전부 손을 놓더라도 선거 수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율배반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운이 좋았으면 여러분 인기 채우고 나갈 거고 운이 나쁘면 중간에 쫓겨나갈 거고 두 중에 하나겠죠. 이미 우리는 다 본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다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의 뱃속까지 다 본 겁니다. 그 양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당신이 그 정도의 불도저 같으면 정작 여러분들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그렇게 어떻게 반개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르신 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참 좀 착잡하네. 무겁고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인데 다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960년생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나라를 이렇게 이름나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앞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렇게 누리게 됐는데 다음 세대가 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다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겁하고 부정의하고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젊은 분이 글에 남긴 겁니다. 여기 보시죠. 법으로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마인드가 의사들을 노외화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섭습니다. 닥칠 일들은 닥쳐봐야 알겠죠. 의료인력 공급망이 여러분들 망가져 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사태가 되게 되면 그런 모든 하살이 뭡니까.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하고 대통령으로 향할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단기적인 속성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철다하게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설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의과대학생들이 여러분들 복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사 출신 대통령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고 오로지 지시와 행정명령뿐인 리더십이 부족한 지도자입니다. 참 불행한 한국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별함이 없더라도 양심이란 걸 갖고 있고 상식이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1960년대 출생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연배로서 윤 대통령을 보면 비슷한 인간을 사회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고뇌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고 집안이 여기로워서 고생의 기억도 없는 부류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결정력인 순간에 결정력의 부족을 초래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본인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물면 대통령이란 직책에 있으면서도 몸에 뵌이란 성향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즉 국민과 국민이 우선이란 립서비스만 있을 뿐이고 행동 이전에는 본인과 주위 사람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은 정치검사로 타협과 줄대기 인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안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60년생 정도 되시는 분이 본인의 사회 경험에서 만났던 유복하게 큰 사람들의 유행하고 대통령을 오버랍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겁니다. 책임의식이. 대부분 정부가 밀어붙이면 이기지만 이번에는 의사들도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부정 문제는 모른 척하고 안 해야 될 의대 정언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듣고 느끼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하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았다는 걸 절실 느낍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은 자신이 직접 당해봐야만 뭐가 잘못되고 기망당하는지를 알게 될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바꾸고 고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옳고 맞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비하니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분 말씀은 댓글란을 장식하고 있는 의사들을 질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냐 꼭 당해본 다음에 그렇게 깨우칠 거냐 그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는데 개인이야 본인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나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결국은 비용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깨우치겠죠. 그때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